이거는 빠질때마다 사야되요 왜냐 미국시장이 흔들리는 바람에 빠지면 XXX까지 오면 그냥 묻지마 물을 타야되요 오리온하면 초코파이 아시죠 여러분 오리온 초코파이의 이 정이라는 글자 이게 신의 한수에요 이게 신의 한수가 되가지고 여러분 이 오리온이 신의 한수가 되가지고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한거에요 저 정이라는 말에 저게 없었으면 안됐을거에요 그 오리온 초코파이를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거 알죠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는 뭐 거의 없어서 못먹을 정도로 푸틴 대통령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오리온이 차트를 보면 전국의 주리미 분들이 이 오리온에 많이 물려있을거에요 제가 알아요 오리온에 많이 물려있을건데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물을 탔을거에요 일반 개인분들이 내릴 때마다 물을 탔을건데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최소한 물을 타려고 했으면 주가의 위치를 보고 쌍바닥 근처에서 물을 타려고 노력을 했으면 최소한 여기를 깨면은 최소한 여기를 깨면은 여러분 이 박스가 여기죠 이 폭만큼은 빠집니다 하락의 목표치가 나와요 이거 뭐 이론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어떤 기술적 분석의 기본만 알았어도 될텐데 어쨌든 여기를 깨는 순간 끝난건데 아마 계속 물을 탔을거에요 전국의 주리미 분들이 오리온을 갖고 있는 오리온을 보면은 지금부터 아니면 좀 더 빠지면 뭐 9만원까지 보시면 9만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빠질 때마다 사야되요 왜냐 여기 갖고 온 도표에 보면 어 얘가 우리나라 이젠 2020년 과자 제과업계 1위인데 주요 원재료가 밀 설탕 팜류 코코아 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왜 코코아가 드러나는지는 아시잖아요 3분기 매출액은 6,200억이고 영업이익은 1,142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18.3% 근데 이게 뭐냐면 얘 주 원료가 밀인데 여기 지금 밀가격 보면 밀가격 차트 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올랐죠 곡물가 오르면서 그쵸 그 뒤 설탕도 전고점을 향해서 가죠 엄청나게 설탕 가격도 그러니까 주요 과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밀과 설탕 이 밀은 우리가 먹던 100년 전 밀하고는 틀려요 기본적으로 깨알 지식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밀하고요 지금의 밀은 많이 틀린 밀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옛날 밀하고는 지금은 이 밀을 합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주 원료가 비싸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지고 마지는 줄어들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메꾸려면 가격 인상 밖에 없어요 원재료가 올라서 내가 영마진 하는 거를 메꾸려면 가격 인상 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러시아는 인상을 했고요 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국내는 동결됐어요 국내는 동결됐는데 저는 코로나 탓이랑 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심한데 과자값 막 올린다 서민들의 이런 직접적인 게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내년에는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내년에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 안정세가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해요 그리고 차트를 봐도 지금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랐어요 옥수수 차트도 급격하게 올랐다가 내렸기 때문에 저는 밀 가격 설탕 가격 다시 내려오면 이 오리온의 주가는 다시 급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국에 오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그리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바람에 빠지면 9만원 초까지 오면 그냥 묻지마 물을 타야 돼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사시란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오리온 때문에 잠 못 자는 그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물을 타서 팔면 안 돼요 어디까지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간다고 봐요 목표가 13만원까지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왜 사지 말라 하냐면 저는 이런 주식을 죽어도 안 해요 태어나서 전 죽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주식을 왜 수익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합니다 대부분 전업 투자자나 선수는 이런 걸 아예 하지를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나의 지긋하신 중년분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대기업 사자 난 초코파이가 좋아서 이 주식을 샀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포카칩이 좋아서 샀어 난 오징어 땅콩을 30년간 먹었어 그래서 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배신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도 매출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가격은 인상했는데 만약에 원재료가 되는 밀이나 설탕 가격이 내려가면 마진율은 더 세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리온은 더 사면 더 샀지 이 내리고 있는 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원료 값 오른 거는 가격 인상분에 반영을 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 4분기라든가 내년부터는 가격 인상분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증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온은 반드시 팔지 말고 더 사야 됩니다